오늘은 박승찬 교수님을 모시고 중국의 경제 상황과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웅달책방 첫 출연이신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달책방 시청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박승찬 교수라고 합니다 많은 다른 방송에서 보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중국 경제를 이론이 아니라 현장을 보면서 설명하려고 하고요 최근에 또 RTC톡 공습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 채널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전인대 상무위회의에서 10조 위안 한화 기준 1926조 원이거든요 자그만치 규모의 국공채 발행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1차 2차 3차까지 그동안 나온 중국의 부양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이걸 1차 2차 3차를 설명을 좀 드려요 네 좀 간단히 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저는 정치적으로 한 4차까지도 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4차까지도 했다라고 보는데 1차가 이제 중국 국경절 소비 시즌이 하기 시작되기 전에 9월 24일 날 이제 금융당국 3대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나와서 이 통화 정책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준비율 인하도 하고 정책금리 인하 1차 통화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를 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부분의 유동성을 풀겠다라는 것이죠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4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1차 보양책이고 그리고 10월 8일 날 거시경제를 담당하는 국가발전기획위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 기획재정부죠 총괄하는 데인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이때 야 뭐 나온다 야 이게 전체 돈을 지고 있고 전체 매크로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같은 발괴이가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애개개개 쫄만 약했다고 여기에 우리 돈은 한 38조 정도 정책자금 지원을 했고 그 다음 패키지의 유동성 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렇게 방향을 가겠다 돈을 풀겠다 이런 방향상 이게 2차 경기부양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 해당되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다음에 지금 11월 초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야 지금 말씀하신 돈이 지금 한 1940조 정도 풀린다고 하는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후속 조치의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섯 번째 경기부양책이 되는데 그런데 이미 지금 제가 말씀 2차 경기부양책의 앞으로의 이런 유동성 패키지 정책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행계인데 거기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다섯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경기를 부양해서 이제 재정지출 통화정책 금리를 인하는 거 했잖아요. 이제 돈을 푸는 재정지출을 상황에 따라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걸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중국이 지금 총수요 수요가 자꾸 떨어지고 소비도 안 되고 기업들도 지금 투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요를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에 민간기업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자본시장 회복. 그러니까 우리 증시자금이 자꾸 이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고 다섯 번째가 이제 부동산 가격을 막겠다. 이게 이제 한국 방향성이다 하라고 2차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후속되는 개념이 지금 로이터에서 하는 11월 4일에서 8일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도 지금 로이터는 아까 지금 중국 돈이 한 10조 위안 우리도 한 1940조 원에 해당 돈이 나올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후속의 개념이요. 여기 2차 경기병청에 말씀드렸죠. 3차 경기병청에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재정부가 등장합니다. 아까는 이제 발견 얘기했죠. 재정부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재정부죠. 재정지출을 야 이때로 또 말려는갑다. 또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3차 부분에서도 이제 했는데도 이게 뭐 특별국채를 발행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또 운만 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잠시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일단 3차 부양책이고 어쨌든 재정부 장관이 나왔고 차관을 다 대동해서 나왔다. 그만큼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통은 신문 매체에서 3차 부양책이라고 하는데 아까 4차라고 했잖아요. 17일 날 이제는 부동산 주무부처인 주택건설부 장관이 또 나옵니다. 장관급이네요. 기본이. 무조건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벨로프트 자금난에 빠져있는 좀 우량한 부동산 건설사한테 돈을 지원해 주겠다. 유동성을 지원해 주겠다. 그게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죠. 안 되는 애들 빨리 죽이고 괜찮은 애들 잘 엮어서 얘를 돈을 줘서 근무를 짓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것도 4차 부양책인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올해 3월 달에 양회에서 이미 방향성을 제시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있는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한 340조 관련 돈을 풀어서 우량한 부동산 개발 기업들한테 좀 살려주겠다. 이런 게 나은 거예요. 이게 이제 4차까지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교수님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으면서도 또 교수님 뉘앙스를 들어봤을 때는 시장의 기대치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4일에서 8일 날 있을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지금 저기서는 상무위원회에서 돈이 아까 지금 로이터의 이야기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4차에 쓰면 5차 경기 부양책이죠. 5차.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5차로 볼 수 있지만 시간 타임테이블로 봤으면 5차지만 이게 2차와 3차에서 이미 시그널을 줬던 거예요. 시그널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한 1940조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 나올 거다. 발표될 거다라고 하는데 11월 4일에서 8일 날 있는 게 바로 전인대 상무위원회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에서 돈을 해가지고 허가해 주십시오라면 국회에서 땅땅땅 우리가 통과 이걸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10월 말에 하려고 했었다고요. 이게 원래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런 거죠. 보통은 짝수달에 해요. 그다음에 그 말에 해요. 그러니까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2월달 4월달 6월달 말에 했고 원래 8월 말에 해야 된데도 9월달에 좀 했어요. 그래서 2월달에 10월 말에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약간 시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말씀드리면 바로 미 대선입니다. 그러니까 미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돈을 이제 어느 정도 풀 것이냐가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조 위안을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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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되지. 그 근거는 뭐냐면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이 왔을 때 중국이 4조 위안을 풀었어요. 엄청난 돈을 풀었죠. 4조 위안을 풀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중국 세계경제의 기관차다 엔진이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때 4조 위안이 근거가 뭐냐면 그 당시 때 중국 gdp의 한 11% 11%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해봤을 때 이번에도 중국 gdp가 엄청 더 커졌잖아요. 그럼 대충 계산을 해봐도 한 최소한 13조 정도 위안이 돼야지만 그러면 뭐 더 크지죠. 한 2천조가 훨씬 넘죠. 2천4백조 정도 되는데. 그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10조 위안은 풀어야지만 이게 풀린다. 그래서 10조 위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조 위안이 아까 로이터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무위회에서 10조 위안의 규모의 국공채를 발행한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승인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게 전인다라고 했고 그걸 결정하는 게 상무위원회가 있다. 우리가 두 달 남식한다. 그게 10월 반 11일 초로 갔다. 11월 4일에서 8일. 그러면 이 방송이 언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은 앞에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이것만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도 통과를 시킵니다. 기본 이번에 통과되는 것도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법도 있고 자금세탁법 관련된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도 통과 통과 통과하고 아마도 8일 중 마지막 날에 이게 불일 것 같다고요. 그런데 그 의미는 뭐예요. 11월 8일이면 미 대선의 결과가 나오는 시간대입니다. 한 6월 11월 5일이니까 6, 7일 정도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을 이제 제가 볼 때 10조 위안은 불가능한 것 같고 왜냐하면 4조 위안을 풀었다가 이게 나중에 또 이게 다시 보며량이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부분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내년에 쓸 것을 부분적으로 땡겨오는 거고 지금 뭐 하는 거 그 부분에서 서야 지금 활용을 하는 거고 이미 시장에서는 10조 위안까지 이미 어떤 데는 기정사실화시켜가지고 아마도 이제 6조 위안은 지방 리스크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부채를 내결하는 데 아마 쓸 것 같고 3년 동안 나머지 4조 위안은 부동산 살기 있는 데 쓸 것 같고 이런 것까지 벌써 돌아다니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 이거 제가 나중에 우리 미중 간의 이야기도 하겠지만 트럼프가 되면 대중국 제재의 강도가 훨씬 더 바이든 보다 세집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룸 공간이 좀 있었다면 그러니까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줬다면 트럼프가 되면 그 공간을 아예 그냥 허점과 구멍을 아예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더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스스로 중국이 생존을 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때문에 트럼프가 오면 이 재정지출의 범위가 더 커질 것이고 만약에 해리스가 되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손에서 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조금 조율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일단은 금액을 다는 안 풀고 일부를 풀고 그다음에 또 이게 부족하면 12월 달에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또 뭐냐면 지금 올 한 해에 경제를 다 정리를 좀 이렇게 회고하고 문제점이 뭐고 어디에 돈이 더 써야 될 것 같다. 내년에는 돈을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게 중국 최고의 지도부가 뭐예요.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그때 또 돈을 풀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얼마를 풀 것이냐 뭐 10조 위안은 아니고 시장이나 봤을 때 뭐 jp모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ip들 모건스탠이나 얘기를 봐도 한 보통 한 2, 3조 위안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10조 위안을 바로 풀면 이건 완전히 대박인 거예요. 완전히 대박인 거고 그런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좀 주장할 것 같다. 그래서 특히 11월 달은 또 어떤 중국의 4분기가 지금 중국의 gdp가 좀 올라가는 시즌입니다. 지금 3분기 때 작살이 났거든요. 작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4.6% 우리도 뭐 4%도 안 되는데 4.6%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중국의 4분기에 이게 성장이 높은 이유는 소비가 많이 되는 시즌입니다. 이게 아니냐면 광군제 아시죠. 그 광군제가 이제 11월 11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면서 소비가 올라가주면 gdp가 될 것 같다라면 이제 돈을 이제 적당히 풀어서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것은 11월 8일 날 7일 날 이때를 보셔야죠. 그때 아마 또 나오고 나서 저도 또 다른 데 방송하나 바빠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도 이제 주가나 어떤 이런 거는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 크게 반응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압박의 견제가 거세지는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중국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뭔가 여력이 있을 때 과감하게 모험적으로 재정을 쏟아 부어서 어떤 반도체나 이처럼 전기차 등의 산업도 키우고 제조업도 키우고 해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나중에 성장하면 이 결국에 부채를 gdp 대비 비율이 낮아질 테니까 지금 공격적으로 도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적 전략이라고 하는데 교수님은 좀 이런 의견은 어떻게 돼요? 공격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된다고요?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다. 지금 아직 우리가 여력이 있을 때 만약에 트럼프에서 더 더 때리면 여력이 없어질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된다? 더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지금 쓰고 있는 거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말의 질문에 지금 약간은 두 가지 여름의 함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미 중국은 미국과의 지금 말씀하셨던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양자 컴퓨팅 지금 2차전지 전기차 부분에서 이미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이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누가 되든. 지금 이거는 이게 이제 누가 되든 그게 뭐 지금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디커플링 완전히 탈동조화가 되는 분야는 지금 말씀하셨던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중국은 이 분야에서 기술 자립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지난 5년 동안 중국이 트럼프가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 바이든이 왔고 코로나가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중국을 많이 안 가본 그 사이에 도대체 중국이 어떤 변화가 생긴 거야 라고 봤을 때 엄청 자립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때릴수록 기술 자립이 더 속도는 빨라졌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돈이 아까 중국 정부가 돈을 지출을 했을 때 많은 부분 고정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예전에는 그냥 사회 인프라 를 한다라면 예전에는 그냥 건물 뚝딱뚝딱 짓고 철도 닦고 이런 부두 만들고 그랬다면 지금의 돈은 5G 빅데이터 센터하고 그 부분에 돈이 예를 들면 또 기본적으로 6G를 준비하는 인프라 깔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 지향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중국과 미국이 부딪히는 미국이 집중적으로 중국을 때리는 그런 분야의 돈이 이미 많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 분야의 돈이 중국이 그런 식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한 방향으로 이미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gdp 대비 부채 부분에서도 중국 정부가 안 주니까 저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약간 여력이 좀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중국이 일단 중국의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부채 비율도 아직까지 그때 견딜만 하고요. 중국은 돈 많은 주체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중앙정부랑 가계입니다. 기업도 힘듭니다. 그렇죠. 중앙정부랑 가계가 돈이 많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핵심이라서 중앙정부랑 가계가 많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축률도 높고요. 한 47% 정도 되고 부채율도 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결코 뭐 이렇게 힘들게 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또 외환 보유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 여력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한 축에 그런 많은 돈이 어디로 풀리고 있느냐. 특히 아까 제조분을 말씀하신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우리가 첨단 제조 인프라 지금 5G도 중국인도 다 먹었는데 6G를 위한 단계 6G 인프라 빅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센터 양자정보기술 반도체 어만 3기 빅펀드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돈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가 그런 지금 경제를 볼 때 그 측에서도 우리가 중국 경제 이 체질 변화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 교수님은 과거에 이제 중국의 이런 부양책 돈풀기를 좀 부정적으로 봤던 시각은 돈 많이 푸는데 결국은 빚 내가지고 도로 깔고 건물 짓고 그러니까 인프라 하긴 한데 이게 시골에 불필요하게 쓴다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위협적인 미래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먹거리 산업에 이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입장에서는 현명한 우리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때리지 않을 때는 그렇게 이제 어차피 이제 도시화를 해서 건물 짓고 도로 닦고 철도 만들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안 좋아지면 미국이 때리면서 이제 그 돈의 팡방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는 아까 탈동자를 마음을 먹었다고요. 누가 되든 간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중국 부분들의 이 첨단 재조의 성장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일치합니다. 바이든이 조금 공간을 줬다라는 거 트럼프 2.0은 아예 안 줄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기술 자립을 한다. 그래서 a부터 z까지를 다 지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흘려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체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게 변화되는 체질의 변화 산업의 생태계의 변화 첨단 제조의 변화 과거의 그냥 전통 제조가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 로봇이 하는 부분들 현장을 가보시면 엄청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기업들은 이미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대기업들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빚 내서 부양한다는기보다는 미래 산업에 중국이 투자하고 있다고 바꿔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거를 꼭 그렇게는 볼 수는 없는데 이왕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돈을 끌고 와서 추경을 통해서 이제 미리 지금 안 좋다라는 개념은 중국 경제가 지금 망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건 맞다. 침체되어 있는 건 맞다. 중국 경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경제 침체라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 경제 침체라는 게 핵심입니다.